중국 내륙으로부터 건조역이 점차 확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일본 남쪽 해상에 중심을 든 북태평양 고기압이 가장자리를 따라서 남서쪽으로부터 다량의 수증기가 계속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에서는 남부지방은 약하게 비가 오는 곳이 많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산발적으로 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주 강수대는 제주도 남서쪽 해상으로부터 점차 북동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열대 제트가 중국 남부에서 연해주 쪽으로 남북이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이동 속도가 느려 당분간은 남쪽 기압골이 북상하면서 제트의 입구인 오른쪽에 위치한 우리나라 부근으로 강한 발산장에 들어서 지상 기압골이 발달을 지원하겠습니다 일본 동쪽에 발달한 기압능이 자리하고 있어 중국 중부에 위치한 기압골이 거의 정체하면서 강화되고 있으며 한난이 경계인 상해 부근으로부터 남서류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모레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중국 중부지방으로 온도 고리 형성이 되어 있으며 상해 부근으로부터는 강한 남서류를 따라서 수증기가 공급되고 있어 전국에서 약한 강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이 상승 지원으로 계속 세력을 유지하겠으므로 모레까지는 남서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충청 이남 지방으로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과 내일 오후부터 모레 사이에 우리나라 부근으로 강한 발산장이 지나면서 지상의 기압골이 발달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가장자리를 따라서 다량이 고온다습한 공기가 합류역을 따라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 이남 지방으로는 고상당 온역이 위치한 가운데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에서 강한 비가 오겠고 내일 오후부터 모레 사이에는 충청 이남 지방에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국지적으로 시간당 30mm가 넘는 강한 비와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남부 지방은 이미 많은 비로 인해 지반이 약화된 상태에서 또다시 많은 비가 이상되어 피해가 우려되니 철저히 대비하시고 상강 계곡이나 강가에서 야영하는 피서객들도 안전사고에 각별히 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